뉴 월드!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앨리스! 메아지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인연이 있습니다 앨리스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2019년도 저희가 통과 함께 즐거운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입니다! 윤호입니다!